안녕하세요. 조총영입니다. 10월 3일 화요일 서양사의 이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중의 문명의 탄생 이 부분이 약간 좀 끝부분을 저번 시간에 못 끝내서 그 부분하고 뒤이어 나타나는 헬레니즘 문명 그리고 자판기의 역사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알갈로 바위치기였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말하는 달걀은 아테네를 비롯한 아테네 문명권이 되겠고요. 그리스 문명권이 되겠고요. 이 바위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달걀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페르시아 전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그럴 것이 이 그리스 반도는요. 600여 개의 폴리스로 이루어진 소규모 국가들의 연합체였습니다. 당시 그리스 반도의 맹주였던 아테네와 스파르타 역시 이 페르시아 대제국과 비교를 한다면 국력면에서나 군사력면에서 정말 부자의 것 없었죠. 그러기에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페르시아 대제국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은 이 아케메네스 왕주 페르시아가 아나톨리아의 그리스 식민도시를 압박하게 되죠. 예,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지중해 해상권을 두고 이제 그리스 식민도시를 압박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식민도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식민지 그러면 뭐 압박받고 서른받는 뭐 일제 35년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식민도시는 이 그리스, 뭐 아테네를 비롯한 600여 개의 소규모 폴리스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이 만든 이 도시고요. 아나톨리아 반도에 세운 도시고 이 식민도시는 이 본국으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민을 가서 독자적인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편이 훨씬 더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여하튼 그리스 식민도시는 범 그리스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페르시아 제국이 압박을 가했을 때 이 본국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지중해 해상권을 둘러싼 그리스 세계와 페르시아 제국의 대립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세 차례에 걸쳐 그리스를 침공했고요. 그 결과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중심이 되어 페르시아 군을 격차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달걀로 바위 깨기가 성공하자 아테네의 전성기가 열리게 되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델로스 동맹을 결성하게 되고요. 아테네는 강력한 해상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델로스 동맹이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제침을 이제 장비하기 위해서 미리 군비를 휴충하자 그 목표에서 만들어진 동맹이었는데 사실상 이 동맹기금이 페르시아의 제침을 막으려는 이 동맹기금이 이 아테네의 도로건설, 신전건설 그리고 민주정치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당지급 등의 악용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아테네 민주정치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이 지중해 해상권이 가장 중요한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지중해 해상권을 두고 페르시아가 폴리스 연합군과 칠원 전쟁을 우리가 보통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는요 포르무즈 해업을 통해 교역룰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서양과의 직거래를 원해 아나톨리아 반도를 차지하려 했고 결과적으로는 지중해로 해상권을 확대시키려고 한 전쟁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죠. 페르시아는 그리스 폴리스의 식민도시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아나톨리아의 그리스 식민도시를 하나하나 접수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델루스 동맹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으로 아테네를 맹주로 페르시아의 재침략에 대비해서 에게해 연안에 200여 도시국가가 맺은 은사 동맹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0여 도시국가 정도는 또 어디에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페로포네소스 전쟁에서 동맹의 또 다른 한 축이었던 페로포네소스 동맹이 결성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각 도시는 자발적으로 함선이나 군비를 델루스 전쟁 기금을 위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점차 이 동맹을 좌지우지하며 그 기금을 아테네의 토목공사나 아테네 시민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유용하여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죠. 하지만 다른 도시국가의 불만이 커지죠. 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페르시아의 재침략에 맞서기 위한 전쟁 기금으로 낸 자금을 뭐 토목공사하는데 신전세우는데 아테네 시민에게 대한 수당지급에 전용을 하다 보니까 아니 뭐 동맹국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거 아테네를 위해서 쓰라고 만든 자금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테네는 이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동맹국을 점차 예속화하여 이때의 아테네를 승인들 아테네 제국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필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벨로스 동맹을 지배하는 아테네가 횡포를 부려 도시국가들의 자취를 침범하고 위협했죠.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번영을 시기하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멜로스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자료를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이 케르키라, 호르프성과 이 코린토스의 싸움에 아테네가 배입하게 되면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상음 무역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던 코린토스는 아테네의 해상 진출에 위협을 느끼게 되고요. 케르키라와 코린토스의 싸움에 아테네가 케르키라의 편을 들어 양자의 관계는 험악해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메가라 등 아테네에 불만을 품고 있는 도시들도 상당수 존재했던 곳이죠. 코린토스, 메가라 등은 펠로폰네소스 동맹 회의를 열고 아테네와의 전쟁을 결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스파르타를 부추겨 개전을 하게 되죠. 원래는 이 스파르타 경우에는 이 전쟁에 굳이 가담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어요. 안에 여러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전쟁기간 동안에 반란을 일으키면 결국은 스파르타가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확정되는 것을 반대했었죠. 하지만 코린토스와 메가라 등이 무축이어서 개전을 하게 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슷한 친구들이 완료도 비슷하고 체력도 비슷한 친구들끼리 싸우면 그냥 난리가 나요. 덩치 큰 친구랑 덩치 작은 친구가 싸우면 싸움이 쉽게 끝나죠. 작은 친구가 업어치기로 업어치기로 죄송합니다. 업어치기로 한 번에 끝내는 수도 있고요. 덩치 큰 놈이 들어 올려가지고 휙 돌려서 그렇게 하면 쉽게 끝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인구수도 비슷비슷하고 군사수도 비슷비슷한 이 두 동맹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와중에서 사실상 국력이 쇄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테네는 힌데를 스파르타에 인도하고요. 왕성을 헐었고요. 델로스 동맹을 해산하고 바두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중우정치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중우정치가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펠로포네소스 전쟁이 끝난 뒤에 부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패권을 잃은 아테네는 기울고 그 후로는 그리스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이 아니라 문화적 중심으로 전락하고요. 한편 이 스파르타는 패권을 장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새망의 원인이기도 하죠. 기원전 371년 레옥트라전투에서 스파르타군이 테베에게 치욕적으로 패하고 곧이어 스파르타의 힘이 줄어들게 되자 펠로포네소스 동맹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예, 올림픽 경기 무패의 중장 무병 종목에서 무패의 스파르타군이 이 테베에게 그야말로 심한 번 써보지 못하고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스파르타의 힘은 당연히 줄어들고요. 이 맹주였던 스파르타의 힘이 줄어들게 되자 펠로포네소스 동맹도 내리막길을 걷는 건 당연해지죠. 서로 비슷한 힘을 가진 델루스 동맹과 펠로포네소스 동맹 간의 끊임없는 내전은 고대 그리스 전체의 약화를 가져왔고요. 결국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마케도니아의 왕국에 의해 정복당하게 됩니다. 예, 그 뒤에 등장하는 것이 헤네니즘 문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자연 철학부터 아리스토테레스까지 전반적인 철학의 경향을 살펴본 뒤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나타나게 되는 300년 이상 유지되었던 헤네니즘 문명이란 무엇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 헤네니즘 문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약간씩 배우셨을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 문명은 사실상 자연 철학을 비롯해서 자유와 근대지성의 밑바탕이라는 점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리스를 중요하게 가르치게 되고요. 이 로마 문명은 실용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로마 문명의 그 실용성은 바로 이 헤네니즘 문명에서 비롯됐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원보다는 이 내용적인 면에서 로마 문명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중간에 낀 헤네니즘 문명이 약간 좀 도회시되는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인간 중심적인 고대 그리스 철학의 성격을 이해해 보고요.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이 근대 과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도 한번 살펴보고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드로스가 점령한 도시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도시명이 알렉산드리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사실상 지중해부터 저 페르시아까지 해가지고 90여 개가 넘게 됩니다. 그야말로 국제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의 상징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헬레니즘 문명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예, 먼저 그리스의 자연 철학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그리스 철학은 만물의 근원을 탐구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지, 만물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뭐 이러한 주제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죠. 헬레스는 저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라고 봤고요. 이 엠페도크레스는, 클레스는 물, 불, 흙, 바람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자연 철학에서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얘기를 하자면 이 신을 배제한 채 수많은 사실들을 직접 관찰해서 그로부터 일관된 이론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이 철학과 과학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가장 대표적인 학파로는 밀레토스 학파를 들 수 있어요. 이 그리스의 가장 오래된 철학 학파고요. 물이 세계의 근원이라고 말한 탈레스 또 포, 이 앞에 이론 무한한 것의 지 세계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낙시 만드로스 그리고 공기를 세계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낙시 메네스가 그 중심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신화적 사고강식에서 탈피해서 처음으로 만물을 자연 그대로 관찰하고 만물을 자연적 보편적 원리의 운동 변화로서 통일적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근대 과학과 철학의 시작을 알리는 학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피타고라스 학파인데요. 물론 학파가 아까 말한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학파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 학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거죠. 비원전 6세기 전반에 피타고라스가 만든 고대 그리스 철학의 한 유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학적인 여러 과학 예를 들면 수학, 천문학, 음악이론의 업적을 남긴 연구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음악이론이 수학인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곡을 하는 과정에선 특히 서양음악의 경우에는 수학적인 원리가 많이 작용하게 되죠. 연구생활을 통한 혼의 정화 우제를 목적으로 하는 중교단체이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학파 그러면 연구하는 곳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고 연구생활, 수도자 생활을 통해서 혼의 정화와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5세기에는 이탈리아 남부의 프로토네를 지배하기도 해서 한때는 강대한 세력을 가진 정파라고 정당이었다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학적 우주론, 만물은 수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죠. 우주는 한과 무한의 두 원리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전체이고 이 조화와 형을 주는 것이 바로 수의 비례라고 보았습니다. 이 수의 비례라는 말은 결국은 로고스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소피스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 시민들에게 변론과 수사학을 가르치고 명성과 불을 얻는 소피스트가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 소피스트들은 사실상 가외교사랑 거의 유사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변론과 수사학을 강조한 이유는 그리스 시민이라면 누구나 미네에 나가서 나름대로 자신의 소신을 말할 수 있어야지 됐죠. 그런데 뭘 아는 게 있어야죠. 문제는. 그럴 때 이 가외선생을 초빙을 해서 오늘 미네에서는 이론 유죄에 대해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니까 거기에 이제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지 고사성어를 쓰기도 그렇고 알아듣기 쉽게 특별 과외를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소타고라스의 인간은 마물의 척도라는 모토에서 그 성격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학의 주된 탐구 대상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전환하는 데에 끄기하게 되죠. 예, 자연 철학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의 탐구 대상을 자연에 두었다면 이 소피스트는 인간으로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가르쳤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으로 전환하는 데에 함께 끼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리에 대한 상대주의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안건에 대한 토론, 변론, 소사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진리에 대한 상대주의를 주장하게 되죠.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소피스트들은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러한 소피스트의 상대적 진리관을 배격하고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제자나 소피스트에 둘러싸여 선파법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이 문답을 통해 소피스트나 제자가 스스로 지혜를 깨닫기 하기 위한 교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러면 개맛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겠죠. 소피스트나 제자가. 그렇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맛에 대한 평가를 하나하나 논박하면서 이제 절대적 진리, 개맛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파법이라는 얘기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직업이 선파였어요. 그래서 이 선파법뿐만이 아니고 흔히들 선파술이라고도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등으로 그들을 깨우쳐 진리를 끊어내려 했죠. 재화와 토론을 통해 스스로 진리를 추구하도록 유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을 하다 보면 어? 스스로? 어? 이게? 내가 말해놓고도 어? 이거 좀 이상한데? 어? 뭐 그런 경우가 아주 많죠. 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 방법을 설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또 한 것 중에 이 지행합일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행동과 지식은 일치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이 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지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선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실상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예, 뭐 말로는 선행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뭐 나몰라라 뭐 그런 경우는 선행을 해야 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지덕법 일치소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간은요 함된 암을 통해 덕을 쌓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러한 그의 사상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플라톤은요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플라톤 사상을 한마디로 뭐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데아론과 철인정치 사상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이상적인 세계 즉 이데아를 설정하고요. 현실 세계는 이러한 이데아를 모방한 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 뭐 장래는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이데아는 있는데 아니죠. 코끼리는 있는데 뭐 다리만 만져보고 꼬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를 모두 다 안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데아 즉 코끼리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해해야지만 된다고 플라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철인정치는 전체주의적인 색채를 지니기도 하죠. 예, 철인정치라는 것은 사실상 스파르타의 교육체계를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군요. 여하튼 이 철인정치는 아주 전체주의적인 색채를 다분히 지닌 정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플라톤의 제자고요. 이데아가 현실세계 속에 깃들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주장은 여러분들께도 많은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데아를 완전한 형태의 이데아를 추구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직업적인 수도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데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계시겠죠. 그런데 의자의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벤치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쇼파를 비롯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의자가 존재하게 되겠죠. 형태는 다양하지만 목표, 추구하는 목표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편하게 앉아, 있자라는 게 의자의 이데아가 되겠죠. 우리 그는 사실상 이데아론에 의하면 의자를 만드는 장인들은요. 의자를 만드는 장인들은요. 그 목표는 뻔해요. 24시간, 36시간 혹은 평생을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의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이데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발작을 신발작이라면 좀 그런가 여하튼 신발을 예로 들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신발이 있죠. 러닝화, 조깅화 아주 많던데요. 옛날에 운동화는 하나로 그냥 다 있었는데 요새는 아주 종류가 골프화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지각색이던데요. 종목마다 운동화가 다 다른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하지만 신발이 가지는 이데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24시간 36시간 혹은 평생을 신발을 신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신발이 되겠죠. 거기다가 알지도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평생 한 결레로 살 수 있으면 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신발의 이데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요. 이 아리스토테데스의 이러한 철학은 현실의 직업 간 뭐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전문가가 되기 위한 거 아닐까요? 거기에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고 평생을 이용해도 나쁘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여러분들 또 그거를 위해서 지금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들은 이데아를 이루기 위해서 불편하지 않는 신발 불편하지 않는 의자 평생 써도 닳지 않는 그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죠. 이데아라는 것은 그런데 의의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데아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타난 거의 모든 학문 분야의 토대를 마련했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상 언어학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생물학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종속 강 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생물을 분류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학문 분야의 책들을 읽다 보면 보통 역사가 들어가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되는 게 보통이죠. 그 정도로 근대 이후 나타난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르네상스 이후 근대 서양 학문의 전개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다음으로 헬레니즘 문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숙대된 그리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그리스라는 것은 인구가 5만 이하에 많으면 50만 까지도 가긴 하는데요.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고 뭐 5만 에서 10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 될까요? 그보다 인구수는 더 많은 것 긴 한데 누가 여하튼 뭐 작은 폴리스의 경우에는 우리 현대에서는 한 동규모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소규모 폴리스들을 숙대시킨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기원전 336년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이 무렵 마케도니아 왕국은 폴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산업과 군대를 육성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홀리스 세계를 정복 하고요. 그 대표자를 자처해서 페르시아 원정길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잦은 왕이 젠탈전에 비틀거리던 페르시아는 그의 말발 그말에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죠. 내분에 지쳐있던 그리스인들은 이제 기회를 찾아 앞을 다투어 페르시아로 향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역시 박지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게 되죠. 뭐 한 90여 갬의 알렉산드리아가 실제로 존재했었고요. 흘가 죽은 뒤 여러 나라로 나뉘었지만 강할한 서아시아와 이집트 지역에 폴리스의 문화가 전파되게 되고요. 상공업과 무역도 눈부시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 지역들은 그리스화된 세계 즉 헬레니즘 세계가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뭐 사실상 인도를 넘어서서 인도와 중국 언저리에 그 도시명을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헬레니즘을 찾고 중앙아시아를 누르면 아마 검색이 될 거예요. 그 도시도 흉배된 그리스의 하나인 헬레니즘 힐리스 국가였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예 알렉산드로스 제국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알렉산드로스는 원정에 나선지 불과 10년 만에 인도스강 뉴욕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넓은 지역은 수백 년 동안 일정한 공통점을 지니게 되죠. 그 공통점이란 간단히 말을 하면 그리스의 화폐와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인과 현지 기족 간의 결혼이 일반화되고요. 문화의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그리스 조각의 영향을 받아 문다라미술이라는 불교미술이 발달했고요. 이 간다라미술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실상 석고람의 불상도 간다라미술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렉산드리아가 도시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그 학자를 여러분들이 불협의 원리를 통해서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아르키메데스도 사실상 헤네니즘 명시기에 등장한 과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묘사한 알렉산드리아로 한번 떠나보죠. 요한전 3세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 당시 가장 큰 알렉산드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0개가 넘는 알렉산드리아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곳에는 당대 최고의 수학과 물리학 강의를 받고 결국 목욕탕에서 불협의 원리를 깨달은 물리학자로 우리가 보통 아르키메데스를 얘기를 하는데 불협의 원리를 목욕탕에서 의견했을 리는 없고요. 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흰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아서요. 좀 주의를 하십시오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아르키메데스의 알렉산드리아 묘사를 보도록 하죠. 정말 대단한 도시야. 이 분을 좀 봐. 천만한 배도 아주 산만큼 큰 배도 정박할 수 있겠군. 저 등대 좀 봐. 웅 백미터도 넘겠는 걸 그야말로 랜드마크네요. 그중에서도 이 나라 황실에 후원하는 도서관이 일품이야. 예 역시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다른 것보다는 도서관에 관심이 많군요. 무려 70만 개의 파피루스 두루마이가 있다지. 그리스 학자들의 저술만 해도 없는 게 없겠구나 라고 외치면서 뭐 이렇게 큰 도시가 있지. 대도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70만 개의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있다는 얘기는 엄청난 거예요. 중세 시대에 파리 대학 도서관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거기에 소장된 파피루스 두루마리 같은 경우에 3천 개도 되지 않았던 걸로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게 70만 개라고 하면 엄청 규모의 도서관 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거의 10배 100배 파리 중세 시기의 파리 유럽 에서 제일 크다는 대학 도서관 규모보다 무려 100배 이상의 100배가 넘는 것 같든 1000배 이상의 소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헬를리즘 시대 이래 이 알렉산드리아는 흥문의 중심지가 되구요. 이 자연의 근원을 고민한 그리스 철학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의 자연과학이 융합하면서 자연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융합이 됐군요. 어떤 그리스 철학과 모델 4대 문명의 자연과학이 융합하면서 그야말로 자연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클리드는 수학에서 기존의 업적을 정리했구요. 지리학자인 에라토스 테네스는 지구의 둘레를 정확히 계산해내고 그 밖에도 여러 발견을 하게 됩니다. 토톨레마이오스는 천동설에 따라 천문학을 체계화시키기도 하죠. 이후 이슬람 학자들은 이를 이어받아 이슬람 과학을 꽃피우게 됩니다. 헬레니즘 문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개인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헬레니즘 문화의 핵심은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조가나 민족은 중요하지 않아 이것보다는 개인이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헬레니즘 문명이 이제 아시아 대륙까지 유입되게 되면서 이제 국가나 민족 우주역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개인주의 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헬레니즘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철학 타로는 이 에피쿠로스 허파를 들 수가 있죠. 현실 세계에서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 실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랑 다르지 않은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헬레니즘 시기에 예술과 과학을 한 번 더 보면요. 개인을 더 중요시하는 사상은 미술과 같은 예술 영역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 시대의 미술 작품은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 여겼죠. 여기에 비해서 헬레니즘 시대의 미술은 인간의 육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작품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밀로의 비너스나 라우콘 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미지를 따서 여기다가 올릴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컴퓨터를 항상 손에 들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고해상도의 작품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아주 보지는 않았어요. 이 실용적인 자연과학도 아주 발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헤네니즘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개인주의뿐만이 아니라 실용성이에요. 그전 때문에 로마 문면보다 전시대이기 때문에 애매해서 안 가르치는 면이 있는데 사실은 헤네니즘의 실용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의 실용성을 얘기하는 것은 약간 앞뒤가 안 맞죠.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불욕의 원리를 발견하기도 하구요. 해부학의 아버지인 헤로필로스 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헤네니즘의 영향은 알렉산드로스가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 뒤에도 300년 후까지 계속되게 되죠. 다음으로 헤네니즘 문명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알렉산드로스가 위대한 이유는요. 어떤 게 아니에요. 헤네니즘 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죠. 헤네니즘 이라는 것은 사실상 폐쇄적이고 자기충족적인 그리스의 폴리스 문명이 아주 동네끼리만 뭉친한 어떻게 보면 어떤 학교들은 동네민주주의라는 말도 하여 한 5만명 작은 규모는 5천명 그 정도면 대학하나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한 폐쇄적이고 자기충족적인 그리스의 폴리스 문명이 동방의 문명과 만나 개방적이고 보편적인 문화로 해봤구만 새로운 문명의 조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명의 교류와 융합이 자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사업은 국제적인 문명의 교류를 가능케 했고요. 그리스 문화는 페르시아를 건너 인도에서도 새로운 창조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까 반따라 미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화와 문명과 문명이 맞닿아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유아개척한 육노와 해로를 통해 각 문명세계들이 연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정노의 개척으로 동서문화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공식화폐로 아테네의 주화가 사용되고 아테네의 언어인 코이네가 국제어로 쓰이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동방적 요소를 배척하지 않고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적극적인 결혼정책을 통해서 자신이 정복한 세계의 모든 인류가 동질감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서융합정책은 자신이 넓혀놓은 세계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촉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로부터 탄생한 헬레니즘 문명은 새로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헬레니즘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헬레니즘과 그리스 문화는 유럽뿐만 아니라 근동문화의 토대로 자리잡기도 하고요. 기독교와 만의교 이슬람교라는 세 가지 위대한 종교는 사실상 헬레니즘 시대의 근동문화를 토대로 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명은 지중해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지역 전체에 오랫동안 상당한 통합력으로 작용하게 되죠. 스펄레니즘 문명은 세계제국 로마로 유입되어 서양 문명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후 역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까지도 서양 문명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죄인주의라든지 실용성 이라든지 문명과 문명의 융합 다시 말하면 세계화라든지 여러가지 맥락에서 헬레니즘은 서양 문명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게 되죠. 그가 남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남긴 전쟁의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복사업은 문명의 거대한 발전과 교류를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징벌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원정은 세계사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연이 이어서 자동판매기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왜 뜬금없이 자동판매기를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자동판매기의 원류는 헬레니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실용성 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헬레니즘 문명이 얼마나 실용적이었는가 를 어떻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자동판매기를 한번 들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기를 로봇 강아지가 열심히 듣고 있네요. 뭐라고 쓰여 있지 귀엽죠? 꼬리를 쫑긋 세우고 그래요. 너무 열심히 인데요. 여러 분보다는 못하지만 열심히 듣고 있네요. 오늘 강의는 자동판매기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게 처음 자판기가 만들어진 게 헬레니즘 시기에 성수 자판기 에요. 성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성수로 물 서로 가지려고 가툼이 일어나는 그런 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성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균일하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실용적인 헬레니즘 시기에 만들어진 성수 자판기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부터 이야기 나온 김에 에이팅 기기까지 한번 쭉 살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금서라는 게 있죠. 요즘 금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금서라는 게 존재했었죠. 그런데 이 금서라는 게 참 웃기는 게 금서라는 게 금서가 된 책들은 왠지 읽어보고 싶다는 막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저만 느끼는 건가? 그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가 금서라고 딱 규정이 되면 저기 좀 읽어보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그래서 또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도 있죠. 뭐 여하튼 금서 자판기 가 또 이 한 17세기 18세기에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금서 자판기 판매는 세법일까요? 볼법일까요? 뭐 그런 문제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예 뭐 성수 자판기 또 도서 자동 판매기 무인 판매 레스토너 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 판매기 등장 부터 보시죠.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자판기 하면 기계 장치 즉 각종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요. 24시간 풀 가동 될 수 있는 전기 공급 장치의 결합 이라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전기가 일상화된 20세기부터 시작된 것이 자판기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자판기 역사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헬리니즘 시대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죠. 역사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자판기는요. 기원전 215년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의 비계학자 이자 물리학자 그리고 수학자인 헤론이 지은 공기 역학의 하나의 기술 도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술 도면에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성수로 물을 자동으로 판매하는 성수자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수자판기는 이집트 신전에 실제로 설치가 되었고요. 지렛대의 원리 하나만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그리고 센서 부착된 전기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렛대의 원리 하나로만 설계된 자판기라고 보시면 되죠. 성수자판기 사용 매뉴얼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당시 기술 도면에 나온 것을 실제로 어떤 작물관에서 만들어 봤더니 실제로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동전인 드라크마를 기계에 올려놓으면요. 봉전의 무게로 물통의 구멍이 열리고 성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드라크마의 무게로 지렛대가 기울어지고 봉전이 통안으로 떨어지는 원리죠. 온이 떨어지면요. 지렛대가 다시 기울어 물통의 구멍이 막히는 구조입니다. 인류는 이때부터 무인 판매기의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예. 부족간의 성수를 두고 막 갈등이 벌어지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이 갈등이 일어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류는 이때부터 무인 판매기의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예. 출판업자들의 자판기 활용을 보도록 하죠. 예. 커머센스라는 책은 미국 독립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그런 책자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참 그런 게 당시 신민지 인구보다 더 많은 책자가 흘리게 돼요. 그건 둘째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1700년대부터 문명이 하나도 없었나? 전부 글자를 읽을 수 있었나 보네. 그렇게 생각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당시 지금 말씀드리지만 문명이 의료는 엄청나죠. 글자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속내까지 깨뜨려 보면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상위 3%가 될까 말까 해요. 이게 라틴어로 넘어가면 0.3%도 안 돼요. 전 인구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책자가 실리게 된 것이죠. 신민지 인구보다 훨씬 두세 배 많은 책이 한꺼번에 팔리게 됩니다. 미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책장에 이거 하나 한건 정도는 꽂혀 있어야 지낸다. 뭐 그런 정서가 훨씬 더 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822년 영국의 출판업자인 리처드 카릴리는 자판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게 되죠. 자판기 뒤에 숨어 금소를 팔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금소를 팔면 불법 이죠. 체포 당해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형정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는데 체제 반역죄로 몰렸어요. 그게 아니고 자판기 뒤에 쏙 숨어 가지고 금소를 팔면 돈도 벌이고 소위 말해서 검사들의 취소도 받지 않고 괜찮은 장사 그랬는데 머리가 이렇게 굴러갔던 것 같습니다. 무인 판매기에 동전을 넣어 검사가 나온다면 윤법이긴 하지만 판매자에게는 잘못이 없지 않을까 거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말면서도 구입한 구매자 책임이지 직접 판매하지 않은 판매자 책임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구속을 당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여하튼 판 살았기 때문에 구속이 됩니다. 우편여서 자판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무인 자판기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우표 자판기 이고요. 이것은 껌 자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구에 동전을 넣고 상품을 고르는 자판기는 언제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요? 시작은 1880년대 초라고 볼 수 있고요. 런던에 등장한 우편 엽서 자판기가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은 자판기는 20세기가 되어서야 등장하게 되는데 그 시작은 추인껌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본 껌 자판기가 최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1908년 애덤스 껌 회사의 설립자 인 토마스 애덤스가 뉴욕 지하철의 플랫폼에 자판기를 설치하고 추인껌 판매를 시작했던 것이죠. 국적을 초월해 애덤스가 설치한 자판기를 모방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상업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결과적으로는 얻지 못합니다. 시장에서 자판기가 본격적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라고 볼 수도 있죠.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앞두고 본수폰 생산 공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판기가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군수품 공장에 설치된 자판기는 효율적인 배식을 위해 활용 됐다고 하고요. 점차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취급 하게 됩니다. 사실상 배식 병들의 를 군수품 생산 혹은 번쟁으로 보내기 위해서 자동화가 이루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게 저의 모습이죠. 자판기 앞에서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뭘 골라야 드리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패스트푸드 자판기가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먹어봐 당신도 좋아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거는 1912년 7월 2일자 뉴욕타임즈에 실린 새로운 점심 먹는 먹는 방식 이라는 강구 게재문에서 따온 말입니다. 먹어봐 당신도 좋아할 거야. 도대체 뭐를 먹으라는 얘기일까요? 약 100년 전 파인 파인 스퀘어에 오픈한 호넨 파닷 컴퍼니의 오토매틱 런치 룸의 광고입니다. 호기심에 발을 들여놓은 미식가들은 기계가 혼자 주문을 척척 받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게 되죠. 패스트푸드 자판기의 매뉴얼을 한번 보도록 하죠. 헌담 모인 셀프 시스템의 초기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점련이 유리로 된 강공서의 민원 헌담 창구와 유사해 보입니다. 거대한 동전 작동식 자판기에는 수십가지 메뉴 항목 버튼이 있고요. 창구에서 찬인표를 보면서 먹고 싶은 메뉴를 정한 뒤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들어올려 준비된 음식을 받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넨 핫아트는 라스베가스 카지노보다 더 많은 코인을 사용했다고 당시 뉴욕타임지는 전하고 있죠. 코인 그러면 라스베가스 카지노가 1위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기에는 호넨 핫아트 코인이 더 많이 사용된 적도 있다고 하죠. 샌드위치 조각파이 마카롱과 치즈 치킨 간자튀김 푸딩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했습니다. 조 혼과 프랭크 하다트너의 자판기는 미국 패스트푸드 산업에 획기적인 효율성을 보태게 되죠. 대산업은 대산업은 고무장갑을 착용한 채 유리로 둘러싸인 부스에 오목한 접시를 통해 재빨리 코인을 수거하면서 주문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방 주방일꾼들이 마법처럼 빠르게 빈칸에 주문한 음식을 채워 놓게 되죠. 당시에 여러 종류의 자동 버튼이죠. 문을 열면 코인을 넣고 문을 열면 몇 분 후에 음식이 여기에 놓여있는 것을 받아서 식탁에 가서 먹게 되는 그런 시스템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88년 훈과 하라트는 독일식 자동판매 레스토랑의 개념을 수입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독일이 사실은 원천기술이 아주 차고도 넘치는 나라죠. 아성 아 이게 뭐였더라 메타버스라고 했던가 뭐 여하튼 지금도 많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기도 해요. 미국은 그러한 원천기술들을 활용해서 아주 실용적인 것을 상업화하는 데는 아주 귀재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2년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최초의 자판기 레스토랑을 선보이게 되고 미국 패스트푸드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됩니다. 10년 후 매너튼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죠. 타임스케어 식당이 뉴욕시 최초의 코인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이 회사는 뉴욕에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기술로 만드는 것들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술들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하지만 정말 뛰어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상업화의 실패에서 실패 망하는 경우도 사실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벤처하는 친구들 가끔 만나보면 저런 기술들은 정말 파이 추종을 불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마케팅이 부족할 수도 있고 광고 이런 게 약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혼앤 핫아트 기업은 어떻게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게 되는 걸까요? 커피 자동판매기 예요. 혼앤 핫아트 레스토랑에 구비된 판매기 이죠. 이 자동판매 레스토랑의 속도와 효율성은 점심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던 도시노동자들에게 힘이 내린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힙을 줄 웨이터도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팁을 아니 팁문화가 없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팁을 주는 게 예의예요. 뭐 저 어떤 사람들은 뭐 아이고 주위지 내리라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주고 뭐 그렇게 됩니다만 여하튼 우리나라가 좋죠. 팁이 없으니까 요새 뭐 택시회사 중에 뭐 그 팁을 하다가 혼난 데도 있다고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팁문화라는 게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팁문화가 존재하죠. 유럽이라고 얘기하면 안되고 영미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우주나 뉴질랜드는 어떤 캐나다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영미는 혹시 팁문화가 있더군요. 그렇지 그런 미국에서도 팁을 줄 웨이터도 없고 대부분의 요리 가격이 5센트 또는 10센트 지나지 않고 점심을 빨리 후다닥 해치워야 하는 도시인들에게 가성비가 높은 선택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판매 레스토랑은 조작이 단순하고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런 비판도 있어요. 저렴한 속사포 음식이었다. 어디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20세기 초의 미식가들 중 일부는 패스트푸드 자동판매 레스토랑의 인기를 발세로 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1914년 제임스 후네커 는 뉴욕 탐지의 기구문을 통해 난과 참탄했죠. 저렴한 속사포 음식은 끔찍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순수 예술의 범죄에 속하는데 식사 예법이 사라지는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바빠 죽겠는데 무슨 식사 예법이 어떻다는 게 이게 뭐 1914년이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네요. 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쁜 현대생활에서 찾으며 이해를 구하는 기묵기구문도 등장하게 되죠. 요즘 젊은이들은 미식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 바빠 레스토랑에 오래 앉아 예법을 지키며 식사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구문도 등장하게 됩니다. 대공항은 사실상 위기는 곧 기회죠. 이 대공항이 혼앤 하다트 기업의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게 됩니다. 대공항식이 혼앤 하다트는 전송기를 구가하게 되죠. 뉴욕과 필라데비아에만 80개 이상의 매장에서 매일 수십만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 레스토랑 체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회사의 성공 요인은 신선한 고급 식재료를 사용했다는 점이고 음식은 주문 후 즉석으로 만들어지고 해고 남은 음식과 식재료는 당일 폐기했다는 점에서 성공 요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낫자낸 오렌지 주스가 2시간 동안 팔리지 않으면 하수구 행위였고요. 대리석 카운터와 바닥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화려한 천장과 아르데코 간판이 있는 호넨 파다트 오토매츠의 실내 인테리어는 파리의 레스토랑을 연성시키게 되죠. 음식은 도자기에 제공되었고요. 식기기 세트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커피는 조셉 호니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은빛 돌걸의 다기로 제공되었고요. 항상 따뜻하고 진한 프렌치 드립 커피는 혼앤 핫아트의 가장 인기있는 메뉴였죠. 매 20분마다 갓 끓인 뽑은 커피를 제공했습니다. 전선기가 있으면 세태기도 있게 마련이죠. 이러한 전선기를 구가하던 회사도 곧 무인 자판 레스토랑 사업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1950년대부터 뉴욕 부동산 가격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나타나게 되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임대료도 함께 상승하게 되죠. 그래요. 우리나라도 임대료가 엄청나게 논아하면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죠. 사실상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식재료 가격이 오르고 주변 레스토랑의 음식 단가가 점점 더 상승하게 되죠. 보통 임대료가 오르면 그 오른 비용을 단가로 만회하려고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땅값이 오르면 임대료가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면 짜장면값이 오르고 이렇게 되는 이러한 주기가 만들어지는데 뉴욕이라고 받을 수는 없죠. 혼앤 하드아트 기업은 적자의 눕에 빠지게 되죠. 이에 따라 품질이 떨어지게 되고 오토매츠의 패스트푸드 체인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혼앤 하드아트는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버거킹 이라는 곳 아시나요? 뭐 햄버거 가게 그리고 RB의 브랜드의 프랜차이즈를 인수하게 되고 마침내 1991년 뉴욕에서 마지막 으로 칠수하게 됩니다. 은행 자동화 기기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TM은 여러가지 발명품을 결합한 것이죠. 초기 ATM 중 일부는 현금을 지급했지만 예금은 받지 않은 반면 또 다른 ATM 기계는 예금은 받았지만 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ATM 기계로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카드 ATM 우리가 보통 ATM 기계는 당연히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 사업가의 루터 심지안이 발명한 것이고요. 이 루터 심지안 이란 사람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분용 비행 시뮬레이터 그리고 컬러 엑스레이 그리고 자동 초점 카메라 자전거 운동기구 우리가 보통 헬스장에서 쓰는 그리고 텔레 프롬프터를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특허를 보유한 사람입니다. 이 ATM의 발명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기도 하고요. 심지안의 ATM 기계는 24시간 현금 수표 예금 인출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심지안이 1960년 뉴욕 소재 은행 들을 설득 해서 자동 예금 기를 설치 하게 되는데요. 이 출금 관련 영수증은 기계 내부에 장착된 마이크로 필름 카메라에 찍힌 스냅샷 사진이 고객에게 영수증으로 발급 되게 됩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유일한 사람은 창고와 대면하고 싶지 않은 도박꾼 이었다. 이게 누구의 말일까요? 예. 심지안의 고백처럼 이 기계에 대한 투자 가치가 떨어지면서 시장에서 외면을 당하게 되죠. 예. 창고에서 대면을 돈을 빼내기가 어려웠던 도박꾼들이나 이용하는 기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홀대당하던 카트 ATM의 미 어떻게 일반화가 되었을까요? 1960년대 말부터 셀프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고요.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화 기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1967년 스코틀랜드 출신 발명가인 존 셰필드 마르니 이 자판기가 초콜릿 발을 판매할 수 있다면 자판기에서 당연히 현금 인출금도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런던 소재 바클레이스 은행은 이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여 얼마 지나지 않아 첫 ATM을 인필드 하이 스트릿 지점에 설치하게 됩니다.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한 최초의 ATM 기계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맥도날드 웨첼이 구환하게 되는데요. 외첼의 은행 자동화 업무 기기는 방사성 잉크 대신 판드에 계좌정보가 나그네틱 스트립에 저장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1969년 9월 롱 아일랜드의 화학은행 지점에서 케미컬 뱅크 지점에 처음 설치하게 되죠. 1977년 시티은행 회장은 뉴욕시 모든 지점에 ATM을 설치하는데 무려 1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면서 엄청난 위험 모음을 걸게 됩니다. 1977년에 시티은행 회장이 사람들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ATM 기계를 전 지점에 다 깔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휴 이야 사람들이 이용도 안 하는데 그걸 뭐 타러 까느냐 시티은행 장이 결국 주주총회장에 가서 욕을 잔뜩 얻어먹게 되죠. 그런데 다음에 1월 43cm의 폭설이 내린 후 ATM 기계는 사람들의 신뢰를 획득하게 됩니다. 눈보라는 시중 은행 대부분이 며칠 동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생활 영역을 마비시켰죠. 한편 ATM 기기 사용은 20% 증가하게 됩니다. 뭐 며칠 후 시티은행은 은행은 잠들지 않습니다. 라는 광고 캠페인을 내보내게 됐고요. 사실상 이 광고가 결국 ATM 시대에 개막을 알리는 눈보라였다 라고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뭐 아무리 좋은 기계도 시대상황과 뭐 그러한 것들과 맞물려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보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게 돼요. 뭐 이거 보니까요. 크리네스 휴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는 화장 지우는 휴지로 크리네스 휴지가 개발이 됐는데 이거 원래는 제2차적 이들한테 군수품 이었어요. 그렇다가 이제 그거를 민수화하는 과정에서 신원용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성 화장을 지우는 휴지로 크리네스를 개발 변형시키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휴지에다 돈 쓰지 않고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손수건으로 화장을 여성들이 지우게 되니까 아유 참 이거 뭐 개발은 했는데 팔 수도 없고 아주 난리가 나요. 그래서 뭐 유명한 여배우들 화장 지우는 그걸로 뭐 광고도 내보내고 뭐 저거 다 해봤지만 뭐 여성들이 안 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 그 예전에도 이 댓글이란 게 있었나 봐요. 게시물 같은 거 거기에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다고 해요. 남자들이 남편이 이거 화장 지우는 휴지로 쓰려고 사왔더니 코를 풀고 다닌다. 그런 게시글을 보고 이제 거기 영업팀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그러면 이거 화장 지우는 아니 화장 지우는 휴지를 쓰지 말고 코를 공기 걸렸을 때 사용하는 휴지로 쓰면 또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개인 휴대용 휴지로 이제 개발이 이 반영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시트가 일반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1940년대 후반 스페인 독감이 퍼지게 되면서 개인 위생이 강조되게 되죠. 그러면서 클리넥스가 날개 놓친 듯이 팔리게 돼요. 항상 때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담을 잘 타야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정말 훌륭한 기술들 가진 친구들 많죠. 정말 그거를 상업화시키고 그러는 과정이 정말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또 실제로 망하는 좋은 기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친구도 많이 봤고 또 다시 일어나죠. 그런 친구들 또 특징이 있어요. 시일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죠. 꿈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꿈을 또 친구들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아주 자신감도 생기고 꼭 이루고 싶다는 또 욕구도 법상화다 이런 거 씁니다. 예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했네요. 예 뭐 오래간만에 비대면 수업을 했더니 좀 어 발음도 좀 어렵네요. 그래가지고 좀 먹은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 환절기예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들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일어날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합니다.